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시에게 줄이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메아로 가서 나오레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하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딱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수사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긋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 갤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 갤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심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아야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낙위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난한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탈을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해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키끼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메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네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오레게서 난 부대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성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하시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으므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저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르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라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구속사의 이 중심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아브라미 이제는 퇴장을 하고 새롭게 이삭이 이 언약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한 아브라미의 기도와 또 이삭의 기도와 엘리에셋이라는 이 종의 열정과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기에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기한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성룡의 인도를 세밀히 받는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삭의 아내 리부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인생이 추리국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해서 22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즉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오시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방법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번제라고 했습니다 즉 피,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마무리되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올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나올의 그 족보가 설명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올이 밀가를 통해 여덟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덟 명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부두엘이 있어요 이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라반의 여동생이 누굽니까? 리부가예요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구속사 중심에 쓰임받았다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퇴장하고 이삭이 그 언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부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 23장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이 어떤 것도 한 여인의 죽음을 한 장을 통해 할애하는 곳은 없어요 사라가 12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 23장이 20절까지 있습니다 20절까지 있는데 1절 2절은 아브라함의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고 19절 20절은 사라의 장례에 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나머지 16절은 땅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일곱 벌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자손과 땅입니다 그러면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땅에 관한 부분 이 땅이라는 부분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가난 땅이라는 이 부분은 아브라함 때 주는 곳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고 표징으로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아내를 위한 매장지만큼은 자기 땅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 400개를 주고 막벨라굴을 구입했어요 에글론을 통해서 이 말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일곱 번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땅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가난한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 표징으로 말뚝을 박은 거예요 소유로 삼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23장의 얘기고요 자 오늘 24장은 이삭의 하나 아내의 니부가를 얻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구속사에 무려해서 이제 사라져야 돼요 이 언약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 창은 이제 아내를 구해야 돼요 그것도 언약의 아내를 그 장면이 오늘 2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67절까지 있습니다 아니 아내를 얻는 아내를 얻는 그 장면이 67절까지 있어요 결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삭과 리부가의 결혼에 관한 부분을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 24장 67절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혼이냐 언약적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40세고 이삭이 40세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 남자 나이가 40세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 당시로서는 늦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40세 결혼하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는 더 심했어요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고 이삭이 40세였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난 후에 사라가 120세를 향수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때 24장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의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은 가장 큰 장 긴 장을 긴 장을 하려 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늙은 종 엘리에셋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리부가가 나오고 리부가의 오빠 라반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누구냐 리부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과 리부가를 통해서 야곱이 나게 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은 리부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리부가입니다 24장 읽을 때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리부가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쳐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 즉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이제 탄생했는데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데 세례교체가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냐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짝지어 주는 것 그래서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서 완전한 세팅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24장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한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7대 언약입니다 이 7대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사건 장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평통케 하셨습니다 평탄케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묵상했거든요 왜 축복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왜 잡아야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예물을 받고 우리가 현장 가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현장에서의 수고를 받으시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늙은 종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것을 그 당시 환도뼈 맹세라고 말합니다 그 종 엘리에셋을 불러서 환도뼈 맹세를 하는 거예요 환도뼈 맹세는 뭡니까 성경은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말은 그 당시 중대한 언약을 맺을 때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사타군이 사타군이 아내의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 걸고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 생명 건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나이와는 관계없이 인격과는 관계없이 또 어떤 민족이냐 출생과는 관계없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구였죠? 엘리에셋이었어요 늙은 종입니다 전에 자식이 없을 때 창세기 15장의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셋이 나의 후계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들처럼 여겼던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셋을 불러서 환도뼈 맹세를 합니다 그 환도뼈 맹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3절 4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이 지방 지금 어딥니까?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 땅에서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환도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삭이 40세까지 왜 결혼 안 했습니까 가난한 땅 안에는 이쁜 여자도 있었고 화려한 여자도 있었고 매너 좋은 여자도 있었고 우리가 말하면 좋은 가문의 여자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이삭도 기다리다 보니까 40년이에요 결혼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삭이 40년 동안 기도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이제 결단한 거예요 여기 가난한 땅에는 안 된다 왜? 우상 숭배를 너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들은 이 함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땅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우상이 바흘과 아사롯이에요 바흘과 아사롯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도 있습니다 몰렉은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있는 종교예요 이런 종교를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보면서 하나임 없는 종교 하나임 없는 우상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잠깐 잠깐 시간 나서 생각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환도뼈 맹세한다는 것은 생명건 맹세입니다 그 생명건 맹세가 가난한 땅의 여인을 아닌 내 고향에 있는 내 친척에게 있는 그 중에서 내가 며느리를 얻게 했다 그게 환도뼈 맹세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럴 때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될 자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기를 거전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리까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은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고향을 떠나게 한 이유도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약속한 것이 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의라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구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곳에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래 즉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주셨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땅도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했다 그렇다면 배필도 내 아들의 배필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너가 가서 준비하지 너가 가서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 오직 내 아들을 가난한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게 있어요 언약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난한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와 그 안에 사라가 동침하면 이 언약의 계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가난한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또 하나는 뭡니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가난한 족속과 섞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조카 아내 로세처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로세처는 가난한 여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분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 증거로 두 딸이 가난한 남자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남자와 정혼했거든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탄호하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제1의 고향은 갈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2의 고향이 하란이에요 다른 말하면 바딴 하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란이에요 이 하란 지역에 누가 사냐면 원래 아브라함의 남동생이 누굽니까? 나울이 이곳에 살다가 추위에 이곳으로 이전했어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의 도시인데 이곳에 친척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제 엘리에셋이 주인의 분부를 받더러 아브라함과 환도뼈 언약을 맺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발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울의 성에 이르렀다 자 나울의 성입니다 이곳까지 거리가 거의 840km예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이곳도 성경은 늙은 종 늙은 종이라는 것은 이 840km를 걷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을 보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젊은 종들 체격이 좋은 종들 왜 보냈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와는 관계없이 신분과는 관계없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종의의 자세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맡겼을 때 그 자세를 보셔야 돼요 꼭 엘리에셋에서는 장차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뜻과 계획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엘리에셋의 모습은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종의 자세요 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종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를 추진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곳까지 840km의 일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브라멘 총 엘리에셋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나오레성이에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에 있는 아람 지역을 얘기합니다 나오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멘의 동생 나오리 살던 도시 즉 성을 가리킵니다 자, 나오르는요 데라가 낳은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멘, 나오레, 하란 하라는 갈대와 우루에서 죽고요 동생 나오레과 밀가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부두엘이 있습니다 이 부두엘의 아들 중에 라반이 있고 딸 중에 어떻게 해요? 리부가가 있거든요 그 나오레성에 간 겁니다 자, 성경은요 48절에 엘리에셋이 얘기하기를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이라고 했지만 리부가는 딸이 아니라 손녀입니다 손녀 나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대와 우루를 아브라멘이 떠날 때 같이 떠나진 않았고요 추후에 떠났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나홀의 가문이 지금 그 하란 지역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정은 낙타 열피를 끌고 떠났다는 것은 거기에 아브라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자, 지금 엘리에셋이 출발했던 곳이 부엘라 헤로이인데 부엘라 헤로이가 여러분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갈이 하갈이 도망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그 샘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자기가 명칭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종이 출발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저 하란까지는 840km가 넘는 곳입니다 뭐 하루에 50km를 걸어갔을 라고 가정하면 1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해서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주인이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지금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도착을 했습니다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막막합니다 아니 이 나오레성 다른 말함이 하란 지역에 도시고 문명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는 것이 쉽냐고요 그래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주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예측을 못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표현이에요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물질도 경제도 솔직히 부부 사이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엘셋이 도착하자마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야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 내용도 전혀 자기와는 관계 없어요 온전히 다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의 뜻 주인의 소원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의 건강 자기가 피곤치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엘리엘셋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내 기도 전혀 없어요 오로지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인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원하건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해요 순조롭다 이 말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지 마주치다 우연히 마주치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종의 자세 왜 그랬습니까 엘리에셋이 수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가장 가까운 종 가장 믿을 만한 종이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디바리의 요셉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칭찬도 남이 해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인생 속에 임했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히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원수가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저 케냐 사람입니까 원수는 주위에 있는 거예요 원수는 나와 친했던지 나와 관계된 사람 그게 원수입니다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우의 축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왼수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왼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물질관이 보금적이지 않다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자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하는 표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이 많을 텐데 제가 물덩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소년 중에 누구라도 물을 줘서 마시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일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가 마치기 전에 자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종이 리부가가 물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을 마치기라는 말은 기도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종이 리부가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 말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의 옷차림을 통해서 머리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저 여자가 결혼했구나 결혼하지 않았구나를 딱 볼 수 있거든요 그 외모가 아름답고 처녀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부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종이 요청합니다 나로 물 좀 나에게 물 좀 달라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종이 요청하자 물 항아리에 물을 급히 내려 마시게 합니다 리부가는 늙은 나그네에게 나그네가 물을 요청할 때 뭘 합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친절한 여자들 상냥한 여자들 예의바른 여자들은 늙은 종이 요청할 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 요청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열 마리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마신다 낙타 열 마리가 배불리 마신다 여러분 낙타는요 물을 먹지 않고도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한 번 물을 먹을 때는 얼마나 먹냐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먹습니다 많게는 50리터 많게는 120리터 그럼 열 마리의 낙타가 최소 15일에서 20일 동안 마음 놓고 물을 먹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먹겠냐고요 그 열 마리에게 낙타를 열 마리의 낙타를 물을 줬다는 것은 이건 수십 통의 물을 막 길러서 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세요 늙은 종이에 물을 준 후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걸어가지 않고 뛰어간다는 것 달려간다는 것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낙타가 굉장한 갈증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로 한 번 줬는데 이 물이 물을 줬을 때 낙타가 어떻게 해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물을 막 흡수하며 먹으니까 소녀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 가볍습니까 최소 10킬로 이상 될 텐데 그걸 들고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 낙타 자기 낙타처럼 그 당시 낙타는 가문의 굉장히 보물입니다 이 낙타가 여러분들을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유인데 그 물을 여러분 대강대강 줬겠냐고요 얼마나 급히 서두르면서 줬겠습니까 근데 남의 낙타인데 그것도 열 마리인데 이 리부가가 달려가서 물을 줬다는 것은요 자기 낙타처럼 한 거예요 이것을 본 겁니다 종이 봅니다 그 사람 늙은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알았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친절에 감사해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열 마리의 낙타가 배불리 물을 먹으렀다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걸 다 본 후에 그가 반세게일 무게의 금 코고리 한 개와 열세게일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금 금 코고리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자의 외모를 꾸미는 구조 하나면 이 코에 우리가 말하면 기고리 코고리를 하거든요 그곳이 남아있는 데가 인도나 벵갈민족 방그라데시에 가면 여자들이 다 코에 코고리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그라데시에 갔을 때 여자들이 여기 코고리를 하더라고 제가 그때 92년도에 방그라데시를 갔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문명이 교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TV 아니고서는 잘 그런 걸 못 보거든요 직접 가서 보니까 다 여자들이 코에 코고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은 모슬렘이기 때문에 구약도 믿거든요 구약을 믿습니다 리부가가 리부가가 코고리 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다 코고리 한다더라 금 손목고리 한 쌍 굉장한 무게의 고가죠 자 친절을 베풀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리부가가 아브라미의 친척인지를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딸이냐 물어봤을 때 리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나는 부두엘에 따집니다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근데 종은 부두엘이 누군지 몰라요 동생만 압니다 나홀만 알아요 나홀과 밀간을 통해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8명의 아들을 종이 어떻게 합니까 부두엘의 이름을 모르거든요 나홀만 아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물어보면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리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나홀 나홀이란 표현도 안 하고 할아버지 아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왜냐하면 나홀과 밀가를 통해 8명의 아들이 낳고 이 나홀이 첩을 통해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자기는 나홀과 밀가에서 얻은 8명의 아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버님 존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김자 모자 모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존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서 길에서 나를 인도했다는 것은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박교에서 늙은 총 엘리에셋이 한 게 뭡니까 현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인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녀를 향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 리부가가 어떻게 해요 그 엘리에셋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내 주인의 동생 집 이 말을 리부가가 들은 거예요 즉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가서 어머니와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의 누이의 코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종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 또 저와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중심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왜 교회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왜 분쟁이 있습니까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빚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실적도 없고 선행도 없고 인격도 아무것도 안되는데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빚진자의 자세 빚을 받으러 오는 그런 빚쟁이 모습이 아니라 빚진자의 자세 종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과 함께 하신 것 지금까지 내가 보면서 우리 주인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을 그가 자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개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안에 살아간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엘레에셋은 끊임없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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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자기라는 존재가 전혀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인이에요 이것은 장사하우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보낸 자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도를 보냈습니다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삽니다 그 열두 제자 아닙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도 어떻게 성룡이 선택하시고 성룡이 보내셨거든 너는 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인 9장 15절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보금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영적 사도다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보내신 자의 뜻을 시위해서 삽니다 바로 엘리에셋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정들을 그 가문들에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37절에서 41절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주인 아브랑감 맺은 언약 그 맺은 언약을 가슴에 품고 840km를 걸어서 이 도시에 와서 내가 온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소녀들이 나올 텐데 이 소녀들에게 내가 물을 요청할 겁니다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준과 동시에 그 소녀 입에서 당신의 낙타도 내가 먹이겠나 이다 그런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자의 겁니다 그 얘기를 37절에서 41절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서 48절까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 이제 종의 간증과 종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엘리에셋이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자러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당신 빨리 얘기해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빨리 해달라 결혼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우냐 자냐 결혼을 촉구하게 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혼 결정을 촉구하는 종의 말에 라반과 부들이 결혼 허락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리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엘리에세스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것을 보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으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이도 주고 가족들에게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마음은요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늙은 종을 늙은 종을 불러서 환도뼈 맹세를 하고 우리 주인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다릴까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온 지 하루 밖에 안 돼요 여러분 늙은 종이 840km를 걸어서 이 나오래성 바딴 아람 다른 말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떠납니다 자기 몸 자기 상태 건강 상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밖에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리부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당연하죠 그런데 다시 또 제쪽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은 오랜 주인밖에 없어요 장거리 영위에 지치고 힘들 텐데 다시 또 840km를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합니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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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절대 헌신 2000년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고 또 종교육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중심이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형을 마치고 며칠 후에 2차로 떠납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3년을 마치고 선교 뭘 합니까 얼마 후에 다시 또 떠납니다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전도자들은요 그 현장에 머뭇거리거나 또 그 현장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리부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리부가에게 물어보니까 리부가가 뭐랍니까 58절에 리부가를 불러 그 얘기를 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부가가 아주 짧은 단어로 얘기합니다 가겠나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우리 딸 갔다 왔으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길러주고 지금까지 공부케 하고 지금까지 보살 빼줬는데 이런 고백하면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 성경은요 이거 구속사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리부가는요 이삭의 성격과 건강과 환경과 스타일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결정합니다 바로 결정해요 자 그때 그 당시 그 당시 고대 근동인들이 결혼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그 멘트가 있어요 멘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멘트 그걸 이제 그 오빠가 어머니가 리부가에게 해야 합니다 리부가에게 축복을 이르되 우리 누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고대 근동인들이 결혼한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즐겨하는 축복인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열국의 어머니 살아 그 살아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뒤로 이어서 그 뒤로 이어서 리부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천만인의 어머니 그 리부가의 몸에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의 성문 즉 사단을 꺾을 것이다 승리에 대한 기원 이 안에는 일방적인 인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지금 거리가요 거리가 보통 17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 이삭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결혼 문제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부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환도뼈 맹세할 정도로 결혼기도 한 겁니다 종도 어떻게 해요 주인과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결혼은 아부랑의 기도 이삭의 기도 종의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일치된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아부랑의 시대는 저물고 구속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이삭과 일부가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러므로 말리미암아 이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선택했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이 구속사에 퇴장하고 딜을 위해서 이삭과 리부가를 선택하셔서 리부가의 리부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오늘 24장에 언급된 겁니다 그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창세가 이제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거구나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대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계에서 가장 긴 장 24장 67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엘리에셋이라는 이 종이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 주인의 뜻과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또 그리스도의 중심과 마음을 소유한 바울의 마음이요 열두 제자의 마음이요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존재가 철저히 죽어지는 갈라데아사 2장 20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남는 것은 오직 예수만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잠깐 잠깐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 아니 생각만 했던 우리의 모습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 또 이삭 자체의 기도 종의의 기도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 또 그들의 결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므로 이 언약이 당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어지는 명문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질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므로 언약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